LA 한인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류 미비자 가정을 돕기 위한 제5차 구호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호기금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틴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내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 이후 전화 인터뷰를 거쳐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5차 구호기금은 나성 영락교회 측에서 5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한인회에 기탁하면서 마련됐습니다.